야 봤을땐 어떻게 변경할지 모른다 아 그니까 또 장기간 게임 나오네요 아 근데 방금은 한타 안했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빨리 끝내고 싶다 이 판 아 이기든 지든 이기면 좋은건데 야 알리한테 궁을 받는 미친놈이 어딨냐 말자 아 진짜 토할것 같다 와 진짜 트위치 미쳤냐 아니 트위치 왜 알리 치고 있냐 아 진짜 미안한데 타켓팅이 다 잘못돼 나 열심히 할라 하는데 타켓 좀 신경쓰자 솔직히 말자하 알리 궁받은 것도 에바잖아 에바잖아 아니 이걸 뭐 뭐가 있냐 아니 피아나 차라리 잭스한테 궁 써 피아나 아니면 태스틀 아니면 잭스지 뭐 오케이 오케이 일단 라인관리좀 하고 아니 애들이 제익스가 큰거는 큰거고 아니 뭔게 잡소리야 니친새끼가 알리한테 그냥 궁받는거 봤는데 이거 먹고 정비하고 가갑산 다음에 바론을 치러가자 라인관리 해놓고 집 갔다가 가갑 좀 사고 바론 갈게요 싸우지마 아 진짜 말자 저거 돌아버리겠네 왜 싸우냐 도대체 아 아 아니 왜 싸우냐고 그걸 왜 싸우고 있어 빼 안돼 빼야돼 아니 왜 싸워 아 아 뭐야 궁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바로 나간다 아 아 진짜 대 못하네 아 아 우리팀 진짜 개 못한다 아 답답해 아 얘들이 할지를 몰라 아 진짜 너무 답답하다 이판 아 틀 위치 일단 진짜 개 못하고 아 토할 것 같아 쟤네들 저런 애들 보잖아 토할 것 같아 화장실 한번만 좀 갔다올게요 온유 좀 싸 볼게요 와 진짜 토악질 나온다 이판 애들 상태 이상해 진짜 토악질러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토악질러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pai 이 놈은 눈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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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. 금빛 슈렉 어떻게 초대하냐? 금빛 슈렉 아 진짜 토..토 나온다. 토 나와 이 새끼들 안녕하세요. 시작할게요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승급하셨나? 준비되면 포지션 대기 해주세요. 준비되면 포지션 설정 포지션 설정 한번 구할게요. 아 진짜 너무 싫다. 가능은 안 돼 제가 잘 할지를 몰라서 디코 기능을 잘 이용할지를 몰라 잠깐만 잠깐만 내꺼 닉네임이 이건가? 네. 네. 더 잘 오는 것 너무 힘들어요 아 들리세요? 네 들려요 잠깐만요 소리가 좀 작다 제가 작게 말하고 있어요 아 네네네 들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보고